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 실내 방북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환대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관영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외상 보좌실 공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성심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일정으로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.